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오늘은 이렇게 둘러가 여유가 되어있네 정자를 한번 일단 밤버전으로 촬영해 보겠어요 조명 색깔이 이렇게 밖에 안보이지만 달 계단 낮에 다시 좀 더 찍을 것이고 지붕에 시왕젤리지 까지 있을게 다 있는 원룸이에요 완전히 화장실은 바로 옆에 붙어있지 않지만 에어컨도 있고 여긴 노래방이 있었다가 추워서 냉장고가 다 썩었어 지금은 거의 사용하지 않는 방입니다 발바닥에 차고만 이런방 다리밟다 안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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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전